여기가 이제 제 방에 있는 DVD 진열장입니다.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직접 가서 사고 여기를 이제 클로즈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. 이제 나름대로 제가 찍었던 영화들 여기에 또 이번에 하는 영화가 아주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될 텐데 많이 채우고 싶어요. 꼭 사진첩 같아요. 사진첩 같은 느낌이 들고요. 이걸 계속 볼 때마다 정말 편안하게 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절권도 사부님 브루스 리 그분이 평생 찍으신 영화 컬렉션입니다. 이제 저희 절권도 창시자 브루스 리 사부님이 계시네요.